안녕하세요 리얼터 종킴입니다. 토론토 중심부분인 셰퍼드와 킬선상의 마지막 페이즈로 나온 프리홀드 타운하우스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다운스뷰팔 프로젝트이며 이제 4개 유닛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리얼터에게 정보가 가기 전에 빌더에서 저에게 먼저 가격표를 주었는데요. 2개는 2521 스크래피트가 되는 엔드유닛, 입구가 남양이고 리빙룸은 북향입니다. 가격은 1.2밀리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2개의 타운하우스는 조금 더 큰 유닛으로 더블 가라지에 2686 스크래피시고 가격은 1.35밀리언입니다. 분양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론토의 프리홀드가 1.2라면 말도 안되는거 아시죠? 물론 여기도 매달 126불을 내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계약하시고 150일 뒤에 입주시며 아직 칼라 셀렉션이 가능하십니다. 4층 타운하우스고 바로 앞에 공원도 있고 타운하우스로 둘려 쌓여 있으며 정말 평온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선착순위원이 신속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다운스뷰 동네가 메스터플랜 계획 또한 있어서 투자 가치로도 뛰어나고 교통도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해주시면 제가 다른 자료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캐나다 부동산 공부하여 부자됩시다. 지금까지 리얼터 존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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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